정의당 대변인 최석희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4.3 보궐선거 사전 득표일입니다. 평화당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성산 정의의 깃발 아래 모입니다. 창원 성산의 개혁 블럭이 형성되었습니다. 4.3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반자유한국당 전선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무릎 꿇고 있는 한국당의 자비는 없습니다. 역사를 부정한 자에게 내일의 희망은 사치입니다. 한국당의 몰락은 성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자영당은 여전히 친일을 청산하는 반민특위에 동조하지 않으며 5.18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능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유가족을 능멸하고 자라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필요한 유치원 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한국당을 처벌하는 몫은 유권자에게 달렸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선거인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정의를 위해 더 나은 내 삶을 위해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철이면 거리를 걸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론철 아스팔트에 짝 달라붙은 껌마냥 선거철이면 길바닥에 달라붙어 값싼 무릎으로 표를 구걸하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행 중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발견된 곳은 창원 성산입니다. 보수의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외치며 길바닥에 엎드려 애고라며 표를 구걸하는 후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친다고 고쳐지진 않겠지만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은 망원으로 얼룩진 자유한국당입니다. 너무나 납작 엎드려 주의에서 보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될 정도입니다. 걸을 때 자유한국당 후보를 밟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무릎 꿇은 무한 반복적인 무릎에 더 이상의 표를 줄 유권자는 없습니다. 무릎 나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털고 일어나 정직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 전가를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든 두 전직 대통령을 가진 자유한국당에서 민주화 투쟁으로 얻은 여영국 후보의 전가를 이유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가득한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범죄자들을 보고 배워 정치를 하고 있기에 진짜 진정한 정리가 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의경 대변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도둑은 타인의 재물을 탐하여 담을 넘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도둑을 잡는 경찰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 위해 도둑과 싸우다 상처를 입습니다. 주변에서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정치한 이들을 본 적이 없기에 모든 전과가 자신을 위한 탐욕과 과오로 생긴 것이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무경험에서 오는 오류입니다. 자유한국당 전의경 대변인이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권력의 폭력 앞에 굴하지 않고 힘없고 나약한 일을 위해 저항하면서 생긴 전과가 정의입니다. 시민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는 홍준표 아이들의 밥상까지 뺏겠다는 홍준표 등과 싸우면서 생긴 전과가 정의인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대통령처럼 자신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위해 추악한 죄를 지은 전과가 불이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치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국민을 위한 삶,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한 삶, 꿈꿔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삶을 살아온 정치인 여영국의 삶이 정의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이 4월 12일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달만 하노이 회담의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난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미 양정상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재의 묘를 다시 한번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두고 한미 간 공조체제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그 같은 의료 역시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김학의 전 차근의 특수관관 사건 은폐는 검경의 부실수사와 더불어 권력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핵심 당당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 사건의 지난 권력의 실세, 최준실과도 관계가 있다고 측근에게 실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은 최준실 인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직에 올랐습니다. 최준실, 박근혜 정권의 최대의 수혜자라면 그런 김학의도 울고 갈 사람이 누굽니까? 현 자영당 황교안 당대표밖에 없을 것입니다. 황교안 자영당 대표는 최근 전장대회에서 탄핵 정권의 충복임을 자랑스러워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는 며 이미 갓 젤수로 판명난 최준실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본인이 최준실 수사특검에 수사연장 요구를 불허했다고 떠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김학의 특수관관 사건 재수사 대상은 바로 황교안 당대표입니다. 당시 권력이 특수관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자 최순실, 박근혜 탄핵 정권의 핵심 신복인 황교안 대표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자영당이 연일 총력을 동원해 황교안 대표의 비호에 나서고 있지만 방어막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경 대변인은 김학의 시디를 두고 황교안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만난 적이 없다고 우겨됐지만 불과 5분 만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탄로났고 해당 만남이 있었다는 정황은 국회 속기록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황교안 대표를 어거지로 비호해야 하는 주변인들이 가엾게 여겨질 지경입니다. 모든 정황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 은폐, 무기내 황교안 대표와 관계되어 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 자그마한 실마리 하나를 억지로 찾아서 아니라고 우겨야 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아 SNS 개정에 봄이 오고 꽃이 핀다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봄은 때가 되니 알아서 오는 것이고 꽃은 봄이 오니 따라서 피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가 황교안 대표의 과오를 덮어줄 일은 없으니 괜히 허물켜지 말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CCTV 영상 증거가 훼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당시 CCTV에서는 참사 순간의 상황은 담기지 않아 침몰 원인 등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세월호의 수사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둔과 해경이 사전에 세월호의 영상 저장 녹화 장치를 수거한 뒤 다시 이를 연출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군과 해경은 참사 2개월 뒤에야 주요 증거인 DVR을 수거했습니다. 소극적인 정부의 대처에 당시에도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나 증거를 사전에 수집해놓고 이를 은폐했으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어디부터 조작하고 은폐한 것이며 도대체 뭘 감추려 했던 것입니까? 지금 제기된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황규환 대표 또한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총리로서 세월호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한 장분인입니다. 연관된 자들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힐 새로운 차원의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곧 세월호가 침몰했던 4월이 다시 돌아옵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4월의 시간처럼 진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찾아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2014년 4월의 마음으로 돌아가 세월의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